어? 루이님 하길 감사합니다. 언니 그럼 어떡해요? 뭐야? 세브라우스 여기? 근처에? 어어. 어떡해? 뭘 어떡해 나 모르면 너 내일 못 가는 거지. 엄마 일단 어떡해. 76시간 지켜봐, 70 몇 시간 지켜봐야 되는데. 아니 언니가 어제 교통사과 나가지고. 언니 머리 아픈 거 계속 없었지 않아요? 머리는 계속 아팠지. 근데 무슨 뇌진... 아 그래서 머리 아팠던 건가? 몰라. 뇌진탕 그 증상 뭐, CT 찍어봐야 안 되죠? 어. CT 찍어봐야 안 하는데 거기는 지금 갔다오는 CT가 없어가지고 CT 말고 다른 걸로 검사했는데 바로 가셔야겠다는 거야. 어 그럼 지금 바로 가야 되죠? 응. 일단 가서 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요. 맞죠? 또 가자. 친언니 뭐야? 친한 언니인데요. 어 언니 지금 그래서 가는데. 왜 맘에 안 들어? 바꿔 올까? 사람들이 안 어울린데요. 근데 안 어울리긴 한다. 안 어울리긴 하다. 지금 배고픽이니까. 내가요? 먹지 말해. 먹지마요 언니. 나는 방금 전에 그거 시켜먹었거든요. 내 새끼 누가 이렇게 귀여워. 엄마가. 뇌 오빠 안녕. 아이고. 나 지금 기미미 안 좋아. 첫 번째. 초콜릿을 언니와 4시간 반 동안 고생하면서 만들었는데. 보내지도 못했다. 두 번째. 새로 산 가발이 어울리지 않는다. 이거 귀엽게 나와. 이거 한 6, 7만 원 할걸요. 가까워 오세요. 다녀오세요. 언니 바로 전화해요. 오존요. 이번 한 거야. 오케이. 그래도 전화해줘요. 이번에도 누가 적어야 돼? 패스트? 일단 속옷 챙기고. 언니 스킨로션 챙기고. 클렌징품 챙겨야죠. 아 진짜? 나 그냥 바꿔올까? 검정색 머리를 바꿔올까? 고독한 돌리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. 돌리님 5개 고마워요. 못 줬어요. 충전기. 충전기. 충전기 챙기고. 마이민 검은색 하트 어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언니. 아프면 안 돼요. 민정이가 슬퍼해요. 나 슬프지. 아니 왜 우리 마이민 금발 안 들어와. 진짜 이상하다 근데. 안 어울려 너무. 손클렌징도 챙기고. 손클렌징도 챙기고. 손클렌징도 챙기고. 손클렌징도 챙기고. 손클렌징도 챙기고. 아침 오빠 거짓말 하지마요. 모자로 쓸까?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똘리님 3개 고마워요. 뭐야. 내게 더 고마워요. 고독한 돌리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. 뭐야. 뭐 적어? 고독한 돌리님이 별풍선 6개를 선물했습니다. 잠깐만. 나 모자 좀 쓸게. 아 안써 여러분 나 바꿔올게 기다려 구독한 뚜리님이 별풍선 7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나 머리 바꿔쓰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안된다고? 안된다고? 너무 이상하지 않아? 기분 안좋아 전 지금 기분이 매우 안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